아, 그니까 그시게, 응? 그, 저, 지부가 만복당서 나가 살겠다고 했다는 겨? 예. 어메. 아, 그라모. 니캉 뭐 갈라석이라도 한단 말인 겨가? 아휴, 아예, 아까 봉인 그 맘 잡은 거 맹키로 부흥일도 하고 그러더만은? 맘 잡고 잘 해볼라 켰는데, 몬 하겠다네, 예. 어메. 아휴, 일랍으로 고마, 일랍으로써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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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의, 저, 이, 지부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에, 마, 이 일을 우야만 좋겠십니꺼? 애니, 시방, 승희방에 있지? 예. 이제, 승리, 저도 같이 가자께요. 예. 이미야,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일하면 안 된데이. 아, 니 집 놔두고 니가 내가 어딜 나와서 산단 말이고, 어이? 아휴, 이미야. 저, 봐라, 칠부. 저, 칠부 이 가슴 부사지는 거 여인은 우리 다 안다.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, 아이가. 저, 일단 좀의 시간을 갖고, 그, 심도 깊은 검토부터 한번 해보자, 어이? 아휴, 금동오빠 말이 맞구먼. 아, 칠부가 나가서 살면 어디서 살 것이고, 또, 칠부가 나가면 칠부만 바라보고 사는 여군 만복당 식구, 아, 특히, 그저 산대둑자, 승부는 어쩔 것이오. 안 그려? 이미야, 아, 뭐라고 말 좀 해보 그래이. 와, 이리 꿀먹은 봉우리 모양이로, 이, 꾹 다물고 앉았노 그래? 어머니. 오야, 이미야, 말해보 그래이. 어. 죄송합니다. 지가 얘, 여사는 살 엄두가 안 나가 그러십니다. 아이고, 이미야. 앵간하모, 지도 꾹 참고 살아볼라 했는데이. 가, 가슴에 방구가 났는가. 어, 매미 어쩌는게. 또 학교비가 된 것 같아갖고예. 여사는 문 살 것 같습니다. 어머, 죄송합니다. 이미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얘기는 좀 해보셨습니까? 아이고. 질부 상태가 억수로 심각하구만. 말 몇 마디 한다고 돌릴 마음이 아닌 것 같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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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가 한을 품으면 5, 2월에도 그 서리가 내린다더니 한겨울에 질부가 한을 품었으니까 이 망복당에도 이 눈발끼나 난리게 생겼구만이다. 학교 댕기하십니다. 엄마. 승우, 너는 어째 이렇게 일찍 왔디야? 기말고사 끝나갖고예. 음, 뭐 시험은 왜 잘 받는거?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? 응? 응, 근데 저 관계가 시기니까 누나도 방에서 시방 낮잠 좀 때리고 있구만. 엄마, 삐낀거 안찍 안팔리십니까? 아버지가 뭘 잘못하십니까? 승우, 너는 몰라도 되니까네. 방에 들어가고. 그만 쉬거라. 아, 예. 아, 예. 누, 누, 누님의. 저, 인자 그, 승고하고 승아도 그 승이가 업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알긴 알아야 되지만서도 그, 저, 저, 조카 체면이 솔찬히 거시길 해 질 텐데요. 아이고. 언니, 그 집 아들 아니에요? 어머, 감수다. 어, 맞네. 그 병원 질. 어, 저, 웬일이야. 지명수배 라니. 내 물고. 뭐야. 얼마나 많이 적길래 저래? 아, 아이고. 가자. 뭔데들 저래? 지명수배? 아까 말씀하신 환자 진료 기록입니다. 아, 예. 고마워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